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티비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삼프로티비인지 염블리티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염승원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어서오세요 이베스트 투자중권 염블리 우리 염승원 부장님 염승원 부장님의 목소리가 담긴 광고 두 개 연달아 나가니까 또 우리 팬분들도 반응하고 계시고요 우리 염승원 부장님 요즘 또 계좌개설 이벤트 받고 계시고요 신청하실 때 염부장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그랬죠 이베스트 투자중권에 염씨 부장님이 한 분 있죠? 네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다이다 김씨 아닌 걸 다행히 생각하세요 김부장 하면 한 30명 계시지 김부장, 김부장, 염부장, 염부장 좋습니다 염부장님 오늘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부터 가볼까요? 일단 증권사 보고서부터 한 두 개만 먼저 말씀드리고요 일단 지난주에 계속 나왔던 데이터인데 테슬라 모터스 데이터도 나와서 전기차 판매량 데이터 좀 말씀드리면 하나투자중권에 이순학 연구원이 적어주셨는데 2월달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60% 증가해서 54만 대 기록을 하게 됐고요 그중에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17.6만 대 정도로 123% 증가했고 또 PHEV 플러그드인 전기차인데 이거는 한 97%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도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도 지금 한 71% 정도 성장을 했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CATL이 가장 많은 출하량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CATL, LG와 파나소닉,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BYD 이 순서대로 출하량이 나왔고 특히 CATL과 BYD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472% 정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채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2월달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도 굉장히 양호했고 시장 성장률도 미국도 지금 한 60에서 70% 성장을 하고 있어서 유럽, 중국과 함께 큰 축을 담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그다음에 샤오미도 전기차 진출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요 지난주에 샤오미 10년간 11조 원 투자한다고 그랬고 테슬라가 도요다 반값 전기차 만든다는 그런 뉴스도 좀 있었는데 이건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양사가 제휴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도요다랑 테슬라가 제휴를 해서 반값 전기차를 만든다고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제공을 하고 도요다가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약간 그 애플카랑 비슷한 거예요 현대차에 뭐 이렇게 얘기 나왔던 아직은 뭐 확정된 건 아니고 확정된 건 아니에요 이것도 언론 보도로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반값 전기차 만들 수도 있다고 결국 하청업체 되는 거예요? 도요다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테슬라가 그렇게 만들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1년에 판매 그러니까 테슬라가 일본에 판매하는 게 연간 1000대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일본 시장 좀 공략하기 위한 거 일본 전기차 시장은 좀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번 아직 공식적인 언급은 한 건 아닙니까 아직은 썰 수준 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건 팩트고요 테슬라가 1분기 차량 인도 대수가 18.5만대로 컨센서스 16.8만대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전기차 판매는 굉장히 잘 되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미국의 1분기 전기차 판매가 지금 현재 10만대를 돌파했다고 하는데 테슬라뿐만이 아니고 GM, 쉐보르, 니산, 리프도 지금 성장하고 있고 거기에 포드라든가 폭스바겐, ID4까지 판매가 시작이 됐고 특히 아우디의 이트론 시리즈가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트론 미국에서 특히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SUV죠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리비안, 루시드, 모터스 같은 스타트업 기업들도 점점 출시가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바이든 부양책에 따라서 구매 보조금도 상향될 수 있어서 미국 시장이 굉장히 격전지가 될 것 같아요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 한국한테 이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적어주셨어요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 분이 적어주신 건데 왜냐하면 미국은 중국 회사들이 진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에 가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한병허 위원 얘기인 것 같은데 유진투자증권 제가 이게 어느 분이 있었는지 그걸 안 적어내 유진투자증권 오늘 나온 보고서인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굉장히 한국 기업들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신규 회사들이 배터리 만들 때도 제일 문제가 소재부품 회사들 협력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국내 업체들이 좀 위상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K배터리 소재부품 업체들 좀 관심 가져보자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해주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2분 남았으니까 제가 일정만 먼저 좀 말씀 이번 주 일정이죠 네, 이번 주 일정이요 잠깐만 보여주시면 오늘 LG전자 이사회가 드디어 이제 아마 철수할 것 같다는 얘기들 나오니까 LG폰 완전히 이별이군요 이제는 내일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돼서 불법 공매도 처벌이 내일부터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7일 날이 제일 중요합니다 삼성 1분기 실적 발표가 있고 재보궐선거 또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요 8일 날 목요일 날은 옵션 만기일이 있고 그 다음 9일 날은 미일 정상회담과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고 근데 이제 토요일 날은 미국에서 아마케가 시작이 됩니다 15일까지 그래서 토요일부터 열리게 되니까 관련 바이오 기업들은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장을 이제 시작할 때가 다 됐네요 오늘도 지수가 이제 어제 미국장이 좀 안 열려서 다들 오히려 좀 마음이 편하셨을 것 같긴 한데요 출발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3,129포인트 16포인트 정도 갭상승이 나올 것 같고요 코스닥은 이제 973포인트 3.65포인트 정도 소폭 상승하면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금요일도 보니까 달려버리니까 또 우리 저 개인 투자자들 중에 삼성전자 없는 분들은 또 지수 오른데 싹하다고 또 소금장사, 소금장사, 우산장사 아들도 아니고요 근데 사실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두 달간 너무 안 가가지고 맞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가면 시장이 재미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쪽으로 쏠리니까 지난주 금요일날도 외국인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만 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오늘 지수에는 상당히 긍정적인데 삼성전자로 계속 쏠릴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호가 나왔고요 삼성전자가 1% 정도 상승 출발했고 또 SK하이닉스가 한 1% 정도 올랐고요 LG전자가 역시 오늘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스마트폰, 철수 그래서 3% 정도 갭 상승이 나오면서 좋은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한 1% 정도 지금 상승세로 스타트를 좀 끊어줬습니다 그리고 LG디스플레이, 현대차 또 이런 기업들도 일단 대부분 좀 반등하면서 시작을 해줬고 반면에 이제 좀 빠지는 쪽은 오늘 소비자 기업들입니다 LG생활건강이 한 1.5% 정도 빠졌고 아모레퍼시픽이 0.7% 정도 빠졌는데 이번에 한국과 중국이 주말에 회담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 내용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시진핑 주석 방한 이걸 넣어놨는데 중국 성명에는 그게 빠져있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 언급이 없어가지고 아마 약간 그런 실망 매물도 일부 나오는 거 아닌가 중국 소비주들이 오늘 좀 출발은 좋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기대감이 조금 소멸이 되면서 약간은 좀 밀리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이슈가 되는 게 빅히트 같긴 한데 이타카 홀딩스인가요? 미국의 레이블이죠 음반회사 엔터사라고 좀 하는데 그 회사를 좀 인수를 하게 되면서 오늘 이제 증권사들에서 목표주가를 다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한 가지 좀 리스크는 유상증자를 해요 유상증자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리스크이긴 한데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한 30만 원 이상으로 목표주가를 올리면서 일단은 오늘 좀 출발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한 얘기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좀 보고서 몇 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시청 상위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드리면 코스피 쪽에서 지금 현재 W게임즈라든가 롯데정미락, SL 같은 기업들 이렇게 어떤 업종이 특별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일부 개별 기업들 강하고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핑 밀리면서 코스맥스 같은 화장품 기업들 대부분 다 오늘 좀 조정받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면 코스닥 오늘 바이오 기업들 출발은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부 3천당 제약이 오늘 3.6% 먹는 코로나 백신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3천당 제약이 먹는 걸로요? 백신인데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안 될 건데 그런데 먹는 거면 진짜 게임 체인저인데 그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공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그래서 먹는 거 맞는 거 안 가리니까 빨리 좀 주세요 좌약도 받습니다 반도체 장비 회사들 오늘도 좋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원익 IPS가 한 2% 정도 지난주 이제 미국 제조 붕 얘기 나오면서 계속 나오고요 반면에 오늘 코스닥의 바이오 기업들 에스티팜, 셀트리온 헬스케어, 메디톡스, HLB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은 좀 상대적으로 약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포인트 정도 상승하고 있고 0.1% 코스닥은 지금 현재 거의 보압입니다 970포인트 정도 강보압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지난주 이틀간 대량 매도를 했는데 오늘은 다시 매수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한 1,400억 정도 샀고요 반면 외국인들이 오늘은 매도 출발했습니다 300억, 기관 투자들은 연기금하고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한 1,000억 이상 지금 매도로 스타트를 좀 끊었습니다 섹터 쪽으로는 오늘 반도체 기업들 강하고요 조선주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거래소 관련주죠 두나무 관련주가 한 1.3% 정도 반등을 해줬고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창투사 이런 기업들이 오늘 조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좀 밀리고 있는데 지난주에 좀 셌던 마리와나 관련주가 오늘 한 1.7% 정도 하락세 좀 보이고 있고 또 지난주에 제일 셌던 SK이노베이션이 오늘은 한 2% 2차 전지 섹터가 조금 밀리고 있어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그러면서 2차 전지 관련주는 조금 하락하고 있고 자동차 대표 기업들도 대부분 조금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 모비스가 0.5% 그래서 반도체하고 일부 조선주 아니면 비트코인 관련주 정도만 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리포트들, 이슈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디부터 좀 보면 좋을까요? 그리고 이제 건설 쪽에 대해서 KTV 증권에 라진성 연구원님이 적어주신 건데 요새 이제 거의 대부분 국내 얘기만 나오잖아요 또 선거 얘기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2분기 해외 수주도 기대를 해보자 건설 해외 수주요 해외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2분기부터 중동에서 지난해 2연됐던 프로젝트가 되게 많나 봐요 이게 이제 재개가 된다고 합니다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무조건 따낸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 리스트들이 좀 있으니까 한번 기대감은 높여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19년도하고 20년도에 2연된 프로젝트가 중동에서 1조 원 이상 대형 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한 4개 정도 있는데 아랍에미리에티에서 하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하고 현대건설 이쪽이 참여한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라크 바그다드 철도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작년 10월에 현대건설이 한 3조 원 규모로 협력 의향서를 이미 체결을 했습니다 실제 수주 받을지는 좀 지켜보시고 사우디 쪽에서도 이제 아마 이게 화학 공장인 것 같은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한 1조 원 정도 수주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호주의 노스 이스트 링크라고 이것도 아마 GS건설에서 지금 한 3조 원 정도 수주를 따내려고 하는데 경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빅 프로젝트들이 아마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올해부터는 수주가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국내도 좋지만 해외 쪽도 한번 좀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해외 수주 같은 거 얘기가 나올 때 예를 들어 5월 1일에 해외 수주 발표일이다 입찰 딱 발표를 한다 이렇게 되면 사월부터 이렇게 오른다 쳐요 기대감에 그러면 이제 4월 말에 차라리 입찰 전에 빨리 팔고 그 기대감을 누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조금 위험을 왜 이렇게 바이러 같은 경우는 삼성 항상 제가 경험적으로 보건대 차라리 삼성 발표일 전날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발표돼서 잘되면 더 좋겠지만 내가 알려줄까? 언제요? 케바케 케바케? 그렇게 하면 언제 어떻게 해요? 입찰 바로 전날 대부분은 미리 오르긴 하거든요 기대감이 있으면 근데 사실 이게 수주 산업만 그런 게 아니라 게임주도 그렇고 신장 나오기 전에 미리 가잖아요 모든 이벤트가 오기 때문에 그게 주가 흐름 보셔서 어느 정도 올랐다 싶으면 내가 이거를 장기 투자한다면 다 팔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절반 정도는 덜어내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이제 정 프로님 말씀이 맞는 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만약에 실패하면 주가 곤두박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돼도 빠져요 사실은 소문에서 와서 뉴스에 파기 때문에 돼도 약간 그렇게 많이 안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대부분은 빠져요 그래서 그럴 때 일부 전날 하시는 거는 그건 좋은 전략입니다 전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건 괜찮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금융투자의 윤재성 연구원님이 워낙 또 화학 잘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페인트 관련 체인을 꼭 하나는 좀 담아두자 그런 좀 보고서 페인트요? 페인트 관련된 요새 페인트가 전방 산업이 건설 선박 자동차 기계인데 좋죠 이게 다 좋아요 지금 전방 산업 자체가 그래서 페인트 회사를 사자는 건 아니고 거기 들어가는 원료 만드는 기업이 좀 괜찮을 것 같다 그걸 좀 적어주셨어요 그게 뭐죠? 화학 쪽인가? 네 화학 쪽에 그래서 2021년 원재료 강세 가능성이 높은데 페인트가 4개로 구성되는데요 수지, 알료, 용재, 첨가재 이 중에 비중이 수지하고 용재가 제일 높고요 그게 44, 32% 비중이고 수지가 페인트의 골격이자 기능을 결정하고 알료는 색상 페인트의 색을 부여하는 그런 건데 수지의 대표 제품이 에폭시라고 합니다 에폭시 그래서 에폭시 가격이 실제로 지금 아시아 시장에서 지금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해버렸대요 이미 그래서 3월 31일에는 이제 5천 톤도 상해할 가능성 지금 4,575톤이라고 하는데 이게 5천 톤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지금 엄청나게 좋은 상태니까 에폭시 관련주라든가 또 원재료 만드는 알료라든가 알료 대표 제품은 이산화 티타늄이라고 합니다 그걸 만드는 이제 그런 회사들을 한번 좀 눈여겨보자 종목까지는 여기서 이야기는 좀 그러니까 한번 보고서는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기업들 나와있으니까 윤재성 애널리스트가 보고서 썼어요? 네 썼습니다 주간 자료예요 보통 이제 매주 주간 위클리 자료 하나씩 쓰거든요 화 그거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하나금융에서 박성봉 애널리스트가 쓴 이제 위클리 자료인데 철강입니다 이거는 국내 철강에도 이거 되게 좋은 뉴스인데 중국 정부가 철강 수출 지원을 중단을 결정을 해버렸어요 뭐냐면 수출 증치세 환급 그러니까 중국 철강 회사들이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을 해줘요 근데 그걸 이제 안 하기로 결정을 하려나 봅니다 조만간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중국 회사들이 굳이 수출을 할 유인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아니면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격을 올려버릴 수밖에 없어요 철강 가격 자체를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마진이 훼손이 당하니까 근데 이제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의 철강 내수가 5300만 톤인데 철강 수입이 1678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그중에 절반이 중국산입니다 850만 톤 정도가 규모가 꽤 큰 편인데 국내 수요 업체들은 좀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사용하는 조선사나 만약에 조선사나 건설사나 아니면 자동차 회사가 중국 철강을 쓰면 좀 원가 부담이 생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철강 가격이 올라가니까 반면에 이제 중국과 경쟁하는 국내 철강사들은 되게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중국산 제품 점유율이 높은 게 판재류 판재류가 이제 가전하고 건자재에 쓰이는 제품이고 봉연 강류가 이제 H 모양으로 된 막대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주로 건설 현장이 많이 쓰여요 이게 한 55에서 62% 정도 차지하니까 이거와 좀 경쟁 관계에 있는 철강 회사들은 좀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에 실적 장세에 관한 이런 네, 그거는 뉴스가 하나 있는데 아, 뉴스가 네, 그거는 잠시만요 실적 장세로 간다는 얘기는 이제 사실 몇 번 저희가 다뤄드리기도 했을까요? 그렇죠. 이어지면 장이 좋아진다는 뜻인데 아침에 좀 기대 받기네요 거래소 코스닥 다 마이너스 전환 아, 그렇습니까? 네 거래소는 뭐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는데 마이너스니까 다른 것도 좀 썰렁한 상황이고 현대차가 잘 가다가 1% 이상 마이너스 나고 있고요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2차전지류 다 안 좋고요 증시의 특징이 최근에 계속 올라오는 과정에서 보면 지난 급등장하고 다르게 이렇게 쭉쭉 가는 게 아니라 하루 상승하고 하루 쉬면서 가요 상승하라 상승하라 이렇게 반복하면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좀 단단하게 보이더라고요 그 점이 조정을 견주하게 받으면서 가니까 그래서 되게 좀 오래가는 상승인데 어쨌든 오늘은 조금 이제 외국인들 아마 매도 좀 나오면서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4월 실적 장세 탄력 키우나라는 보고서가 하나, 아니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4월달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에 삼성인자가 실적 발표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할 것 같고 삼성인자가 사실은 실적이 지금 10조 원까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대부분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나오는 보고서는 다 9조 원 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실적 추정치가 계속 상향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 보여줄 것 같고 또 최재원 키움증권연구원은 코스피 영업이익 성장률 컨센서스가 1분기에 79.4% 2분기에 49.5%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는 물론 기조 효과도 있겠지만 좀 압도적으로 좋은 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 특히 섹터 쪽으로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여러 가지 호재들이 좀 많잖아요 투자 확대라든가 그래서 반도체 섹터 기대감이 좀 다른 어느 업종보다 굉장히 높다 다만 이제 김경민 연구원님은 조금 톤을 좀 낮추신 게 뭐냐면 3월 수출 품목 중에서 반도체가 8.6%밖에 증가를 못했대요 왜냐하면 다른 업종들 석유화기 48.5 자동차가 15.3 철강이 12%인데 그거에 비하면 반도체 한 자릿수밖에 성장을 못했다 그래서 반도체 대형주 주가에는 좀 영향은 이 수출 데이터는 중립적이다 제한적이다 그래서 약간 좀 톤을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반도체만 좀 수출이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어요 3월 데이터로만 보면 그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이제 이익동향 관련해 가지고는 미래세 때 유명간 애널리스트가 적어주셨는데 순이익 컨센서스가 이제 1주 전보다 0.9%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2021년 전체 순이익 증가율은 65.6% 원래 증가인데 이제 68%로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실적 추정층 계속 올라가고 12개월 예상 순이익 기준 PER은 13.1배입니다 코스피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컨센서스가 상향된 업종은 에너지, 철강화학, 호텔 레저, 반도체 이런 섹터들이 지금 이제 1분기 2021년 순이익 데이터가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뭐죠? 빅히트 얘기? 빅히트요? 네, 그걸 이제 인수한 게 있어가지고 하이브가 이제 이타카 홀딩스라는 회사를 좀 인수를 했는데 여기 이제 메리츠 증권의 이효진 연구원님 이제 적어주신 보고서 좀 간단히 요약만 해드리겠습니다 하이브가 빅히트 아메리카의 현금 1조 원을 이제 제3자 유상증자 형태로 투입을 하게 되고요 빅히트 아메리카가 이제 1.13조 원을 차입하는 데 대한 그 채무 보정을 이제 신규로 열어줬다라고 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해서 빅히트 아메리카는 저스틴 비버라고 아시죠? 아, 저스틴 비버 네, 아리아나 그란데 이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이타카 홀딩스 지분을 이제 100% 매입을 하게 되는 거죠 엄청난 이타카 그러면 우리나라가 아리아나 그란데 아리아나 그란데 아리아나 그란데입니다 아리아나 그란데 알아요, 알어 팬이에요 끝내주지 좋아해요 아리아나? 그럼 아, 그러세요? 네 아, 아리아나 그란데가 나중에 막 아리랑 같은 거 부르고 하면 아리아나 그란데 한국의 또 스타로서 그러니까 전세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빅히트 밑으로 블랙핑크 제외하고 1등부터 구독자주 4위까지 다 지금 빅히트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튜브 구독자 저스틴 비버가 거의 뭐 탑 아니에요? 거의 1등인 걸로 알고 있어요 대단하네 네, 그걸 이제 1조원 주고 가유투테인 나오는 거예요? 얘네들도? 가유투테인 왜 나와? 가유투테인 끝난 지 언제 안 해요? 가유투테인 없어요 M 카운트다운 아, 그래? 거의 나올 수 있죠 가유투테인 어디에 가유투테인데 그리고 이제 이 주요 아티스트들이 있잖아요 저스틴 비버나 아리아나 그란데 그 말고도 이 스타로서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가 있는데 이 아티스트 대부분이 이타카 홀딩스 주요주인 스카프라운하고 같이 해가지고 빅히트 주식을 3자배정 유종으로 참여를 해요 빅히트 지분도 가져가요 그러니까요? 주주가 된다고 그런다고요? 네, 주주가 돼요, 빅히트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렇게 해야 또 열심히 하겠지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열심히 안 할 것 같은데 벌써 한 10년 가까이 그렇죠? 네, 오래 했다 어쨌든 이게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빅히트의 기업같이 올리는데 대신에 어쨌든 유상자 계획을 인수자금이 좀 필요하니까 현금 1조 원이 있대요 1조 원이 있는데 이걸 이번에 다 투입을 하면 돈이 없어요 빅히트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유증을 통해서 운영자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유상자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확보될 자금은 한 4,400억 정도 확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주식은 좀 희석될 수 있다는 건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일단 빅히트는 상장 당시부터 조달 자금을 활용해서 미국 레이블, 그러니까 음반회사죠 음반회사에 인수할 계획임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이미 계획에 따른 일안이다라고 해석하시면 좋겠고 다만 이타카 홀딩스가 2020년 경상 이익이 아직 파악이 안 됐대요 제대로 매출보다 이익이 지금 엄청 커요 그런데 이익 자체가 너무 일회성 아니냐 왜냐하면 매출보다 이익이 크다는 건 일회성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확실한 이익은 지금 아직 파악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파악 후에 새로운 적정주권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한국 빅히트가 세계적인 어쨌든 아티스트를 품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주가를 떠나서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 사람들의 콘텐츠 이런 것들도 그러면 빅히트의 플랫폼에서 또 네 위버스 플랫폼에 유통이 되는 거죠 위버스 플랫폼 가치가 엄청나게 커지겠죠 사실 내가 뭐 가요 톱10 없었는지 몰랐겠어요 그냥 우리나라 상징적인 가요 차트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냥 왜 이렇게 자꾸 또 변명이 길어지십니까 사실은 가요 중심도 가수들의 무대의 중심도 3프로 TV로 옮겨가고 있잖아요 아 점점 또 지난주 김종민 씨 연구자 같이 했잖아요 김종민 천명훈 이야 난 천명훈 씨가 노래 극살하는지 몰랐네 여기서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 이 자리잖아 이 자리 바로 이 자리 이야 영훈이 간다 와 예술이더라 아 근데 저는 이제 그 노래도 노래인데 진짜 너무 착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같이 방송해보니까 김종민 씨는 그냥 TV 그대로 되더라고요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 이미지 동의 완전 똑같아요 아 그리고 잘생겼잖아 네 잘생겼어 잘생겼어 약간 좀 뭐랄까 사진은 아니 그러니까 K본부라 M본부는 그 종민 씨를 약간 그런 이미지 그런 캐릭터 하는 것 같아 3프로에서는 번듯하고 노래도 잘하드만 노래 가수는 어차피 10년 넘게 하셨는데 기분이 상하시겠죠 나한테는 안 된다고 그래요 노래가 근데 이제 그런 댓글이 있더라 아 종민 씨가 안 된다고 그러고 천명훈 씨 형을 어떻게든 한 번 더 노출시키려고 데리고 나온 것 같다 그런 심성의 소유자다 이거지 하여튼 뭐 지난주에 있었던 3프로 상담소 아주 재미있고 유효한 기간이었습니다 조회수 수 수기록 세웠어요 자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할까요 그리고 이제 뉴스 하나 더 있는 게 뉴스가 하나 더 있었군요 디즈니가 웨이브라는 OTT 아시죠 우리나라 거잖아요 웨이브에 원래 디즈니 콘텐츠가 들어가 있는데 그 콘텐츠를 오늘 30일부터는 다 없앤다고 합니다 빠진대요 거기서 다 아 웨이브에서 그렇다니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올 시기가 다가온 것 같아요 한국이 아마 5월 달에 출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빼는 거 보면은 어차피 경쟁 모델이 되는 거니까 그렇겠죠 그 뉴스는 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아마 곧 들어오는 게 임박한 것 같다 오늘 저희 방송 마무리되고 나서도 역시 염승환 부장님의 원포인트 레슨 있는 거 아시죠 그럼요 그거 짱이에요 원포인트 레슨 이름 누가 지었는데 참 좋은 거 같아요 원포인트 레슨 원포인트 레슨 원포인트 레슨은 원래 10만 원이거든요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무료입니다 우리 염승환 부장님과 함께하는 주린이 주식 하시는 분들이 하나씩 꼭 배워야 될 원포인트 레슨 저희 방송 끝나자마자 나가니까요 어지간하면 같이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